뭘 하기로 했냐면은 17 하기로 했네요 오케이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게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뭐가 되죠? 그렇지 네요 네요 그러면 A는 A I는 E 그럼 N는 네 여기까지 소리 네이 L은 L 다 합치니까 네요 네요 됐습니까? 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A는 뭐가 되죠? 레인 레인 아까랑 원리는 똑같죠? A는 E I는 R은 R 여기까지 소리 레이 N이 니은 됐으니까 합쳐서 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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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합쳐서 헤이 그렇지 A는 에 Y는 E 자 Y가 내린 세 가지 소리 오래간만에 한번 정리해볼까? I E 짧아 여기서는 뭐가 됐다? E가 됐죠? 그래서 다 합치니까 뭐가 됐다?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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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합쳐서 그치 그치 스네일 스네일 아까 전에 이게 뭐였어요? 네일 뭔가 이거 뭐가 되겠어? 그치 스네일 오늘 같은 날씨에 스네일 많이 볼 수 있겠다 그치? 스네일 잡아본 적 있어? 안 잡아 무서워서 안 잡아 봤어 혹시? 헤헤 스네일 에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플레이 굿 플레이 그래서 A는 에 Y는 E 다 합치니까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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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얘는 트레인 그렇지 트레인 그래서 A는 에 I가 E T는 R은 R N은 다 합치니까 트레인 아까 이게 뭐였어? 레인 이러니까 당연히 트레인 그렇지 트레인 계속해서 얘는 그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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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는 데이 데이 오케이 메리굿 다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왔네요 오케이 오늘 한 것도 집에 가서 잘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이즈 뱀 뱀